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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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을 보iquсь com 양반동의 vere eightn Dziękuję g3 채부람씨가 그분을 점잖게 웃어요 근데 점잖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점잖다는 말은 적지 않다는 뜻이래 점잖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오두방자가 떨고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어서 웃어요 자 파안내서 한번 웃어봅시다 파안내서는 다리가 비치되고 노폐물이 나와 다 같이 우리 파안내서 할 때 파안내서는 얼굴을 오므렸다가 팍 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걸 파리채를 흔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까? 파리채를 흔들면서 파안내서 15초 다 같이 여기 주먹 박수 한번 시작 여기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파안내서 준비 시작 웃기다 해서 한번 아싸 해야 돼 준비 한번 아싸 파안내서 준비 파안내서 준비 시작 3,4 1,4 아유 힘들었라 총 후 후 후기 오지 못할 때는 파는 웃으신데 웃을 주시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 다 하시는데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한 번 웃으면 이틀을 못한 거예요 이틀을 못한 거예요 다 같이 웃으면 선을 챙겨서 얼마나 좋은 거였죠? 장수하고 밀접하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조건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?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한 번 잘 먹기만 하면 이렇게 뚝뚝에다가 놓을 줄 거에요 왕들이 보면 온 혀대 중에 먹어도 시간은 짧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운동을 하고 세 번째는 잘 웃어줘야 돼요 크게 더워서 한 번 웃어봅시다 우리 예쁘게 한 번 웃어봅시다 시작! 박댕기 준비! 준비됨! 스케타! 변사님이시죠? 변사님이세요? 아니요. 아저씨 아저씨 한 번 더 이렇게 더울때는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집에서 테레볶이 누워서 건강 건강 맛을 드시고 머리를 톡톡 두드리고 작아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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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맑아지고 헤헤혛 목이 자룩주로 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S.H.E.A.H.E.A.H.E.A.N. J.E.A.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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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어요? 이 노래가 고기를 다 그렇잖아요. 이것으로 손끝박수, 주먹박수 손끝은 머리에 좋아요. 주먹은 목이에요. 손끝은 심란 폐예요. 손바닥 안은 내장이에요. 위장, 부장. 소화가 안되는지 알죠. 내가 생기가 약하다! 진다! 약하다! 오줌빨이 좀 굳지 못하라 할 때는 여기를 두드려주시면 돼요 누워가지고 해를 보면서 멍때리지 마시고 두투리면서 이렇게 하시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건강 마수 준비 시작 시시히히히히히 머리 맑아지고 헤헤헤헤헤 목! 목! 목에 자루 주고 하하하하 심장 심장! 호호호! 대장! 순훈한 전장! 이렇게 요 원리를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를 네번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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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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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 번 어렵다면 다 박수! 가! 빨리 합시다! 있겠죠? 높다, 아니라 너무 kaikkea! 해버려둬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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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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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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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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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3번! 3번! 1번! 3번! 1번! 이상한 노래 말라라 his hyp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ㅋㅋ els dieseey 참 innovators 와aba роб 꼭 해주세요 에어댄기 EM 으어댄기 알 bumps 싱가DR 싱가M vanished 다고인덕 Yah reviews 잊다 말 стар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해줬다 잘해주셨습니다 더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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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독서가 맞힌게야 한 번 더 웃어서 나는 따로 영연현상이에요 렌타도 안나 끈적거리지도 않나. 이거는 복수도 줄이네. 땀을 내셔도 너무 속당해 하지 마세요. 이 시간을 다녀오셨나요? 또 다녀오실 분도 계시죠? 여름철에 음식 조심해서 드시고 저희 먹지 않게 물 많이 섭취하시고요.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그러세요. 시원한 데 가셔서. 바다에 가면 갈매기가 아니 파도가 왜 이렇게 출렁출렁 볼까요? 파도가 왜 출렁거릴까요? 고기 흐르라고. 파도가 자꾸 이렇게 넘실넘신 거리냐면요. 갈매기가 노래하니까 파도가 출부친데요. 그리고 왜 파도가 파랄까요? 왜 파랄까요 파도가? 하나도 천명 걸어가지고 멍들었대요. 이렇게 더운데 나가서 비둘고 처리는 여자보고 뭐라고 할까요? 더운데. 피씨 따위지? 피씨 따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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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세요 맞습니다 치마 벌리지 말라고 내가 최고 니가 최고니? 너만 최고냐? 나도 달랐다 너만 최고냐? 나도 달랐다 이걸 바꿔볼게요 범죄가 아니면 엄지가 되면 좋은거에요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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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야지 바꿔 막 이러는거야 바꿔 빨리 해볼게요 바꿔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돌아가시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잘해주셨고요 오늘 이 번을 마치고 음악 계속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왜 안 오시지? 멋있는 남자 선생님이 안 가봐야 되는데? 아니요 아니요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